아이고 꼬마들 공원이 비 때문에 그냥 아 들어가버렸네 어린아이 오늘 뭐 했다냐 비 때문에 그냥 야이는 그냥 호들짝 났구만 자 밥을 먹고 산책을 하러 왔습니다 아 이 공원이 없을 때는 가땅히 학교까지 갔다 왔는데 요즘 이렇게 아 여기만 나와서 한 열 받고 돌아도 소화에 아주 좋습니다 꽃도 피고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동네가 그냥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아이고 애들이 다 실내차 벗겨버렸구만 부잣집 아니면 호텔에 있을 건데 아이고 우리나무네들은 아파트나 어디 식당에 가있나 아이고 저부신 또 응급차가 응급차가 또 공급하니까 또 와나 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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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